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 차 이름은 바로 타이폰입니다. 타이폰이구요. 타이폰 6셀로 해서 웨이너비스 출고되려고 준비했는데요. 똑같은 차 똑같은 바디 똑같은데 그래도 좀 틀린게 있어요. 배터리는 5000mm 두개. 아시아프 사이트 보시면 엑소천이라는 배터리 하셨구요. 삐삐 장착해서 연장선까지 하셨구요.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 서버 다 똑같아요. 보시면 히트싱크가 되게 이쁘죠. 히트싱크 안에 히트싱크 플러스 팬 위에 보시면은 손가락 다해서 아까 손이 내가 손가락이 손톱이 아팠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품번호가 304001번 검정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쁘기도 하고 위에 나사도 나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차도 달라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게 안전하니까 손가락 넣어가지고 망가지않고 너무 안전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합도 되게 잘 맞구요. 여기에 두개의 박스를 여기있어요. 이렇게 수거 되었으니도 하구요. 우리는 계속 풀 세수 하셨기 때문에 조종기랑 흰장기랑 다 있어요. 딱 그 말하구요. 조종기 특이 사항은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3세런 거라 이제 먼저 해놨구요. 여기에 보시면은 1단계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옆으로 와중에 올리면 3단계. 다 올리면 3단계로 하신 다음에. 진짜 연습을 하신다고 얘를 진짜 넓은 사인다고 딱 뛰는 순간 80킬로가 아니라 거의 90킬로까지 질주를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3단계 연습하실 때 처음할때는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고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터브 이렇게 연습하는게 중요한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세팅한대로 출고를 시킬거니까요. 연습도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휠특심패까지 장착하시고 펫 위에 덮게 커버까지 한번 전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모터도 잘 맞고요. 그럼 링크를 걸어볼게요. 짜잔 여기서 출고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분위기 아까운 차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제품들입니다. 제거번호 304001번 이었습니다. 옵션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김밥하고 라면 안먹고 하나 보내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